안녕하세요 긍정목 채널의 박하이디입니다 오늘은 긍정목님이 음룡도 트레일러닝 대회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염소 새끼 한 번에 몇 마리 낳을까 입니다 어제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 염소들 함께 보시죠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어제 태어난 염소 4마리인데요 너무 귀엽죠? 여기 염소 3마리가 지금 여기 30번이 엄마입니다 까만 염소는 엄마가 따로 있어요 한 마리 태어났어요 염소는 보통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태어나고는 하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두 마리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양옆으로 젖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세 마리를 낳아도 만약에 어미 염소에 젖이 많다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기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아가들이에요 한 재작년이었나 작년 같은 경우 염소를 4마리 낳은 적도 있고 5마리 낳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5둥이 4둥이 아기 염소가 태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기 염소들이 사실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지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마리를 한 번에 케어할 수도 없었고 엄마 염소에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남는다 여기 열판을 깔아놨어요 저희 축사가 2층 축사잖아요 이 아래에서 양옆에서 사방에서 이제 공기가 뽕뽕 잘 들어와서 이제 통풍이 잘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겨울철에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기 염소들이 태어나는 곳마다 이렇게 열판을 각각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냥 아기가 있어요 저희 지금 농장에 남은 마지막 사냥인데요 많이 컸죠?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 있는 염소들이 작년 가을 무렵부터 태어난 염소들인데요 이름표 보니까 10월경에 태어났네요 한 2, 3개월 동안 키우고 분리시켜서 지금 따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후 2개월까지 3개월까지 어미 젖을 먹이게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사료를 조금씩 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이렇게 따로 공간을 내줘서 분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마다 이 사육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만 한번 살짝 먹이고 뭐 분유를 주는 것도 있고 젖병을 따로 물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엄마 염소에 젖을 짜가지고 뭐 바스켓에 담아서 그렇게 급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키우지만 사실 모든 염소들이 모든 아기 염소들이 평균적으로 적당한 양의 분유, 모유, 우유를 먹으면서 크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랑 이쪽이랑 해가지고 작년 9월 10월에 낳은 애들입니다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출산 시기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정말 엄청 춥지 않은 시기에 애들이 잘 태어나가지고 겨울에 동사하는 애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영하 10도 이럴 때 새벽에 애들이 태어나면 어미가 아기 핥아주다가 아기가 얼어버려가지고 많이 죽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겨울에 축사에 오면 정말 슬프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 얼어 죽은 아기 염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보다 더 잘한 염소들이거든요 얘는 이제 수컷들만 모여있는 건데 다른 칸으로 또 넘어와서 겨울 수에 맞게 이렇게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축사를 청소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 2층 축사에서 풀관리를 잘 안 하면 이렇게 발판 구멍들이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2층 축사 사용하시는 분들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흑염소 농장 저희 작년 한 해 수입 모두들 궁금해 하실만한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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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